임동준 없애더니 회장실에 오게 해? 그러니까 지도세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어떡해 그런 일이 가능하긴 한 줄 알아? 시각 문제야 다 밝혀져 두 달을 너무 길고 한 달로 잡아서 일정을 한번 잡아 일정 체크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경씨가 알게 된 거잖아요? 당신이 자리 뺏길까 봐 겁나냐고 당신이 안 보내면 저 친구 진짜 심각해져 양평당 지금 좀 처리해야겠어 지금? 아빠 출장 전까지 신태경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은 그거 하나야 아빠 출장 전까지 신태경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은?